실전에서 들어올 때 말이죠. 그냥 정상적으로 두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변식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짜증나죠. 젖바둑에서도 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수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일단 흙의 모양이 커지는 걸 방해하기 위한 그런 작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젖바둑에서 아주 많이 쓰는 그런 수법 중에 한 가지인데요. 여기를 들어가면 이거 붙여서 이렇게 두시는 걸 다 아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그냥 나 좀 배워야 될 것 같애라고 생각하시고 책이라든지 유튜브 보시면 다 나오는 수법이에요. 여기에 돌이 있을 때 들어오면 붙이고 이거 붙으라고 이거 뭐 그냥 두 면은 그 다음에 이거 두 면 이렇게 붙여서 또 이렇게 완전 중복이잖아요. 이거는 바둑을 잘 못 두시는 분도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아시는데 이걸 둬서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모르셔서 손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수가 이걸 두면 대부분 뭔가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가지고 제일 많이 두시는 수가 뭐냐면 제가 실전서 보면 다 여기 두세요. 거의 10중 8구는 여기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두면 100이 어디 두고 왔어요. 고수들이 어디 둘까요. 고수들은 100% 여기 둡니다. 여기서 아이고 그래 그럼 나 이거 벌릴게. 그리고 이렇게 둬주는 고수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만 둬주면 누가 못 두겠어요. 이건 흙이 나쁘지도 않고 흙이 괜찮죠. 다 이렇게 안 둡니다. 절대 안 이렇게 안 두고요. 무조건 여기 가요. 그럼 이 대처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지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벌리게 되는데 이거 두면 이렇게 또 막고 그러면 여기 흙 모양이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흙이 뭔가 모양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좀 아쉬운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 대처하는 방법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흙이 어떻게 두는 게 가장 좋을까요. 생각하는 것 중에서 이건 굉장히 침착한 순데 이거 두면 아까 전에 제가 여기 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당하려고 이렇게 치받으면 이렇게 늘고 여기 둘 때 이걸 둬서 여기 또 끊는 걸 또 엿보거든요. 그럼 이거 둘 때 또 당황하셔서 이거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100이 여길 둬요. 이렇게 막고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두면 이게 뭐가 이상한 거야 모양이. 처음부터 뭐 속상해요. 이런 거 두면 또 이렇게 넘어가면 또 이거 받고 그러면 똘똘 똘똘 뭉쳐가지고 제자리 걸으면 그런 느낌이죠. 이건 많이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시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상황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생각하시면 좋은 게 일단 붙이는 수를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붙이면 여기 호구자리는 좋으니까 100도 늘어야 되거든요. 이때가 이제 중요한데 흙이 둘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날일자로 딱 다가서는 수도 있고 이게 뛰는 수도 있어요. 근데 뛰면은 여기 안 둡니다. 절대.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중복이라고. 이런 경우에는 100이 무조건 여기 가요. 그럼 이거 지키면 이렇게 지킵니다. 그죠? 그럼 이 자세는 좋은 자세거든요. 여기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밀고 들어가면 100이 아주 좋은 자세. 또 더군다나 이거는 보너스가 뭐냐면 여기 또 둬가지고 이쪽에 좀 허술한 그걸 또 노려가지고 또 두면 뭔가 흙의 모양이 다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흙이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들어왔을 때 이거 두고 이렇게 뛰는 수를 안 두는 이유가 여기도 그렇지만 나중에 여기 침입하는 수가 찝찝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 그런 거 싫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키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 아까 전에 제가 이 수가 실전서 많이 두냐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여기 두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장면에서 여러분 그렇게 두지 마시고 여기를 두시길 권합니다. 여기를 두시는 게 좋아요. 이 장면에서 여기를 꼭 붙여서 이거 둘 때 이쪽이 허술한데 이거 두시면 안 좋아요. 별로 좋은 결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쪽을 이렇게 다가오면 여기를 이렇게 날일자 두는데 그럼 여기가 허술해요. 이렇게 두면 또 여기 들어가는 게 엄청 강력하고요. 이건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눌러가는 것도 좋아요. 이거 두면 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차단을 하거든요. 그럼 백이 공격을 하면서 대가를 얻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차단되는 게 굉장히 싫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여기를 두고 이거 넣은 다음에 이거 오면 이렇게 날일자 가능수가 또 좋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또 이렇게 지키면 이런 거 하나 해두고요. 여기가 다선수예요. 이게 다선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를 들어가요. 이게 또 약하니까. 이거 두면 여기 늘고 이거 두면 또 붙이고. 이거 이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벌리면 이것도 안 늘면 또 여기가 또 사활이 걸리니까 이게 양쪽 다 당하는 거야.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형태에서는 이거 붙이시는 거 가급적 두지 마시고요. 여기 하시는 거 하지 말고 이거 그냥 날일자를 가세요. 이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그럼 여기 둘 때 백의 수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백이 여기서 어디 둘까요? 여기를 두면 그냥 이렇게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여기 지키시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뛰잖아요. 그러면 여기 두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붙이고 여기 이걸 젖히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이거 날일자 자체로 흙이 잘 됐어요. 백은 곰마예요. 그런데 흙의 돌을 안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붙이고 젖혀야 돼요. 그럼 여기에 돌이 있으면 어떤 게 좋냐면 단수 치고 이거 이을 때 이거 두면 밀 때 원래는 늘어야 되는데 지금은 혹으로 받을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이단저 치면 이거 둔 다음에 이거 둘 때 이거 받아야 되는데 어떤 모양이에요? 흙은 지금 살아있는 모양이잖아요. 집으로도 이득받고. 여기가 이렇게 나갔지만 이 날일자로 이미 흙은 지킬 거 지켰고 계속해서 여기를 갖다 압박할 수가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 장면에서 여기를 두고 이거 둘 때 어떻게 둔다? 이렇게 뛰는 수만 알면 된다. 그러면 여기 뜰 수밖에 없어요. 다른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다음에 이거 붙이고 이거 두시는 거예요. 이 수순만 아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거 못하게 하려고 이걸 붙였다. 그러면 이거 하나 젖히고 여러분 여기 붙여서 이거 잡으면 됩니다. 잡으면 크잖아요. 이거를 젖혀놓는 걸 만약에 안 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붙였을 때 이거 젖히고 단수 맞으면 아까 전보다 이거 젖혀져 있는 것보다는 손해잖아요. 이거는 여기 두고 이거 두면 이거 둘 때 단수가 되니까 따 낼 때 이렇게 올라서 수요했으니까 단수 안 맞아도 되죠. 잡으면 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올 때 되게 고민하시는데 이거 날일자 가시는 게 아주 현명한 선택이고요. 그냥 뛰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안 하는 이유가 여기 날일자 두면 여기 지키는 게 싫은 거예요. 이거 두면 오히려 여기 흙이 둘 때 백이 여기 굳이 둘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가 뭔가 좀 허술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다음에는 가령 다른 데를 두면 백이 이렇게 날일자 누가 두겠어요. 이걸 안으로 쑥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이 교환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거 둔 다음에 이거 두고 이거 두면 여기 붙이고 이거 젖혀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가장 깔끔한 수.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를 뛰었다. 이때가 중요한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 그럼 어떻게 둬야 될까? 여기서는 사실 이거 늘어도 좋아요. 이거 늘기만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득받죠?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여기 두니까 지금 여기 두게 한 골이니까 이거 두면 흙이 자체로 잘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둔 다음에 여기 둘 때 더 좋은 수는 이거보다 붙이는 수가 더 좋아요. 붙이면 뭐가 더 좋냐? 이렇게 치받으면 올라서서 좋고 이거 두면 이렇게 붙여서 늘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붙여서 이거 젖히면 됩니다. 여기 붙여서 젖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쪽에 약점을 간접적으로 보강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럼 여기를 만약 늘었다. 그러면 이렇게 뛰시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 끼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100이 굉장히 두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뛰어야 되죠? 그냥 이게 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현명한 선택이야. 그런데 나 이런 건 좀 복잡해. 여기만 두셔도 득받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두시기만 해도 무조건 득입니다. 100이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둘 때 붙인다든지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그냥 여기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두면 어떻게 둔다고요? 여기 두면 그냥 한 칸 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걸 오히려 이렇게 입구자 두면 이거 밀었을 때 또 여기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한 거예요, 뭔가. 좀 당한 느낌 들죠? 그리고 이걸 띄지도 않고 이렇게 붙이는 수가 또 있어요. 그럼 붙이면 여기 뭐 또 좀 찝찝하니까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날짜 가면 베개 모양이 훨씬 좋아요. 흙이 중복 같은 느낌 들죠?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는 여기 날짜 가면 이거 한 칸 뛴다. 그럼 이거 두면 어떻게 둔다? 그럼 이거 붙이고 얼른 젖힌다. 이으면 이거 양호 고쳐가지고. 그럼 여기도 뒀고 이쪽 귀도 체제했고 이거 지금 부서져봐야 백이 곧마다. 깔끔하죠? 쉽죠? 이렇게 쉽게 아셔야 돼요. 이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여기 두면 무조건 이거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기 두면 이렇게 지켜가지고 백이 안방 살림하기 때문에 안 두시는 게 좋아요. 가급적. 이거 두면 여기 두고 이거 두면 100% 여기 두는 거야. 이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이거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또 들여다볼 때 아주 짜증납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백이 흙을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이거 당하시면 대부분 실수하시니까 가급적 당하지 마시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를 두는 게 좋다. 이거 두면 간명하게 이거 두는 것도 있고 붙이는 것도 있다. 만약에 여기 날일자 두면 이거 한 칸 두고 이거 둘 때 그다음에 붙이고 젖히면 된다. 여기서 백이 이득 보려고 여기 붙이면 느는 게 아니고 이거 젖힌 다음에 이거 붙여서 두 점을 가두리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변칙수를 갖다가 아주 그냥 혼내주는 방법인데 이게 무시하고 막 들어오면 막 기분도 상하고 그러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럴 때 딱 고수를 갖다가 체합하는 멋진 장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전에서 기세 좋게 끊었습니다. 흙이 끊었는데 이 상황에서 누가 유리할까요? 누가 유리한 싸움일까요? 이 싸움은 그러니까 이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끊었을 때 유리한 거냐 나쁜 거냐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백이 여기서 대처하는 방법과 또 흙이 대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참 나오기도 힘든 모양이 나왔는데 걸치니까 한 칸을 두고요. 삼삼을 파니까 여기서 이쪽을 막았어요. 근데 이쪽을 막는 거는 여기 돌이 없을 때는 원래 잘 안 두는 수죠. 그쵸? 항상 이 협공한 다음에 두실 때는 이쪽에 돌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여기 돌이 있을 때 걸치면 이걸 두고 이렇게 막아서 이 모양을 키우는 그런 방법으로 두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고 이거 둔 다음에도 이쪽을 막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여기를 두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를 그냥 누른다고 치고요.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갈라치면 세력을 키워서 내가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양을 만들 곳에 흙이 오기 때문에 집은 집대로 뺏기고 변은 변대로 또 내줘야 되기 때문에 백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택하시는 거는 일단 처음에 미스를 하신 거예요. 미스를 하신 건데 근데 이게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둔 다음에 이것까지는 잘 두셨는데 흙이 여기서 이렇게 두셨어요. 이 입구자는 여기를 눌러 막혔을 때 강도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막히는 거하고 이걸 둔 다음에 이렇게 막히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둔 다음에 이걸 막았어요. 자 여기로 왔다고 칠게요. 이때 여기를 백이 젖히는 걸 방지하려고 뒀어요. 그러면 흙이 또 손을 이렇게 빼면 되잖아요. 빼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걸 두시면 이게 좋은 수일까요? 나쁜 수일까요? 당연히 여기 좋은 수가 아니죠. 백이 막아도 되고 안 막아도 되고 둘 필요가 없는 수를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두면 여기를 뒀을 때 이걸 가면 이거 찝히면 이렇게 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쓸데없이 둔 거예요. 그냥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빠지고 이렇게 둔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오히려 여기 입구짤을 둬서 손해를 본 거다. 그죠? 근데 여기를 뒀는데 이걸 막으니까 찝히는 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신 거예요. 이걸 막은 다음에 이렇게 딱 끊었는데 여러분 이 형태는 솔직히 잘 나오지도 않아요. 잘 나오지도 않는 형태인데 이게 또 여러분 바둑에서는 나온단 말이죠. 그 이유는 서로 하나씩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잘 둬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그 백이 두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위로 치는 겁니다. 이렇게 버리는 거죠. 버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막상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귀가 엄청 큰 거예요. 변도 물론 넓은데 이게 이 좌변 쪽보다 여기 좌하기부터 시작해서 우하기까지의 이 흙집이 다 이게 관통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집하고 이쪽 집하고 상세를 하면 이쪽에 흙돌이 하나 더 있는 게 흙이 그만큼 유리해지는 거죠. 물론 덤이 있으니까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되면 이건 흙집이 큰 거예요. 너무 큽니다. 자 그래서 버리는 게 아깝죠. 버리는 게 아까워서 두시는 분 중에 이렇게 단수 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여기 올라서고 이렇게 이으면 이게 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걸 늘었을 때 여기를 흙이 뒀어요. 이때 여기를 밀어 올린 거니까 이게 좋을 리가 없어요. 여기를 밀어 올리는 것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나릴짜를 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입구자 둔다든지 두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밀어 올리는 건 별로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 단수 치는 거는 좋은 행마가 아닙니다. 이건 약간 속수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위로 치는 것도 그렇고 여기 늘어야 되나? 이거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죠? 그러면 둘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느는 게 한 가지가 있고 한 가지는 뛰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뛰는 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고급수라고 하죠. 왜 그러냐? 뛰면 여기를 이거 죽는데 왜 이걸 두죠? 그럴 수 있죠? 그럼 단수 치고요. 이거 따낼 때 이게 위로 막으면 여기가 단수가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초반에 팻감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이으면 이렇게 이어서 여기 뭉쳐있고 백이 두텁게 눌러 막으니까 당연히 백이 좋습니다. 그럼 이게 싫으니까 여기를 끊게 되거든요. 그러면 따내고 이거 이율때 이때는 이걸 버려도 돼요. 이렇게 아까하고 뭐가 다르냐면 여기를 몇 번 더 밀 수가 있죠. 몇 번 더 밀다 보니까 백이 더 두터우면서 흙의 모양은 납작하게 좀 된 모양 느낌이 있죠. 아까 전에 하고 좀 많이 다르죠. 이거는 훨씬 더 많이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좌변 모양이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끼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서 이걸 단수 쳐서 잡는 거는 보통 다 나빠요. 그럼 위로 늘어야 되는데 그럼 뭐가 좋냐면 백이 여기 찌르고 이거 막았을 때 여기 단수가 보너스가 있죠. 그리고 이걸 막으면 어떤 상황이 되냐? 손을 뺄 수가 없어요. 이걸 둔다든지 여기를 둘 수가 없어요. 이거 두면 이거 뛰면 같이 뛰었다. 그럼 이게 단수가 되고요. 이런 모양에서는 이거를 끊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두면 빠져요. 막으면 단수 이거 두면 단수가 되죠. 따낼 때 여기 두면 이게 두 집이 안 나니까 죽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백이 한 칸을 뛰었어요. 뛰었을 때 흙이 이걸 늘면 여기를 찌르고 이렇게 막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걸 젖혀 잃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 단수가 공짜죠. 내려 빠지는 것도 공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사활이 엄청 달라진다. 이렇게 된 다음에 백이 그냥 이렇게 두 칸 벌리면 여기가 지금 많이 있겠대. 이거 두고 여기서 한 방에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두면 붙여서 봉쇄가 안 되고 여기 두면 호구 쳐서 봉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싸움은 그냥 여기 벌려놓고 여기서 흙이 마음대로 두라고 해도 흙이 둘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뛰는 수를 모르다 보니까 실전은 여기를 늘었죠. 그러니까 이거 늘고 자 여기를 두는데 이 수는 거의 뭐 마우스 미스한 것 같이 이상한 수죠. 여기는 만약에 두신다고 하면 이렇게 이 구자 두는 게 좋은 수입니다. 이 구자 두면 이렇게 뛰고요. 뛸 때 이렇게 벌린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지키고 이것도 한 판에 바둑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이렇게 두면 서로 둘만 한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여기 막는 게 없기 때문에 사활이 관계가 없잖아요. 이거 100이 막으면 그때 저쳐위면 되니까. 이렇게 한 판에 바둑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흙이 나와서 끄는 수가 이상한 수는 아니죠. 그러면 100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100은 여기서 이미 여기 늘었을 때는 이거 둘 때는 이렇게 입구자 두는 게 정수다. 아니면 이렇게 날일자 두는 수가 괜찮습니다. 뛰면은 이렇게 벌려서. 근데 요거보다는 이렇게 좀 견고하게 두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거보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뛰는 게 낫다. 근데 실전은 이거 두고 여기 둘 때 이렇게 두니까 100이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 바둑이 참 묘합니다. 이게 실수를 했으니까 흙이 당연히 여기 다가오는 게 공짜가 돼가지고 흙이 바둑이 좋아야 되는데 근데 흙이 뭘 여기서 잘못 두냐면 붙여요. 약한 곳은 붙이는 게 아니에요. 약한 곳은 붙이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 들여다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두기는 이거 들여다보는 것 때문에 좀 까다로워서 못 둔 거라면 요렇게 늦춰서 두시는 게 있어요. 들여다보면 있고 나와서 이렇게 끊는 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들여다보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씌우면 거의 죽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이거 단수치고 이렇게 빠져나가기만 하면 이거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거 씌우면 100이 거의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런 식으로 늦춰서 두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두고 이렇게 두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뛰어서 모양이 훨씬 더 좋죠. 근데 이걸 약한 곳을 붙이다 보니까 실전에 어 이건 잘 뒀어요. 100이 여기 둔 건 되게 이상하게 도는데 이거는 아주 잘 뒀습니다. 이거 두고 막으니까 여기 약점이 있어서 이쪽을 지키다 보니까 이게 두터운 데다가 붙인 꼴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수가 실수가 돼가지고 여기서 역전이 돼요. 이거 찔러가지고 요거 지금 용석이 두 점이 죽으니까 바둑이 갑자기 100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럼 서로의 실수를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실수하실 수 있는 건데 뭐 이거는 명백한 실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장면에서 여기를 두고 끊는 거는 좋은 수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선 그냥 이렇게 갈라치는 게 좋다. 첫 번째 그리고 이거 둔 다음에 끊었을 때는 100도 느는 게 정수가 아니고 한 칸 뛰는 게 정수다. 그쵸? 한 칸 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 자 이거 둔 다음에는 2구자 두는 게 좋다. 실제로 이거는 좀 이상한 수다. 자 이거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붙였는데 이 수는 이렇게 나릴 자액만 하는 게 좋다. 붙이고 이런 거 뒀을 때 이렇게 뛰어서 요쪽 약점을 보강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격하는 게 좋은 모양이잖아요. 이런 바둑을 짜실 수 있으면 초반에 굉장히 편하게 바둑을 두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실전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요. 여기를 이제 걸쳤을 때 옆으로 붙이고 이제 한 칸을 뛰면 이건 뭐 한 칸 뛰는 거나 낙일자나 뭐 다 둘 수 있는 거잖아요. 한 칸 뛰면은 여기를 이제 세 칸을 위로 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는 무조건 밑으로 둬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무조건 밑으로 두기 때문에 위로 둘 일이 없어요.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밑으로 두는 수가 요즘 안 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두면 밑도 끝도 없이 여기를 들어갑니다. 갑자기 여기를 들어가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거 웬떡이냐 그러고 이렇게 잡는데 이게 막상 잡으면 젖혀있는 게 선수가 돼요. 그럼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화점에서는 이게 젖혀있는 게 공짜가 되면 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흙의 모양에 비해서. 옛날에 흙이 두텁다고 했었는데 덤이 많아지니까 두텁지가 않은 거예요. 덤이 적을 때는 이게 두텁게 둔서 나쁘게 하나도 없는데 덤이 적으니까. 그런데 요즘까지 덤이 많은 시대에는 이렇게 뒀다가는 덤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두는 수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잘 안 둬요. 밑으로 두는 수는 둘 수는 있는데 밑으로 둘 때는 여러분 거의 여기를 들어가시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걸 이렇게 보태주세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그냥 보태주셔서 상대방 기분 좋게 해주고 내가 이득 보고. 이게 세상에 제일 좋은 거죠. 상대방도 기분 좋고 코 놔둔 기분 좋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좋은 거. 이렇게 최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괴롭히면 좀 미안한데 이건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흙이 여기를 밑으로 두지 않는 이유는 이거 들어온 다음에 이거 젖혀있는 거 공짜로 당하는 게 싫다. 그런 거예요. 그럼 위로 두면 뭐가 다를까요? 위로 두면 많이 달라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거 좀 아시는 분들은 이수에 대한 파해법을 좀 아시면 사실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뒀을 때 옆구리를 붙이면 이게 뛰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뛰어 올라갈 때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막는 방법이 이걸 붙일 수밖에 없어요. 붙일 수밖에 없는데 100이 만약에 이렇게 젖히면 이건 여기를 끼워가지고요. 이거 두면 단수 따낼 때 단수 이을 때 호구를 치면 여기를 막아서 잡는 거하고 여기 삼삼두는 게 맛보기예요. 100이 만약에 여기 두면 흙이 지금은 이거 단수 쳐가지고 축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축으로 안 잡히려고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뛰면 흙의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끊어도 됩니다. 이거 두면 이렇게 나가서 이거 두면 단수 치면 축으로 잡죠. 그러니까 이걸 끊을 때 사실상 여기를 지금 단수 치고 뭐 이런 데를 둬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뭐 여기를 두께 두 칸 벌려야 되나요? 그럼 이런 거 빵따냄 하면은 흙이 엄청 두텁죠. 빵따냄 안 하고 여기 삼삼만 차지하더라도 이쪽에서 부서진 걸 이쪽에서 담아내 하는 거니까 흙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여기를 붙이면 이걸 젖히는 수는 끼우는 수 때문에 안 둔다. 그럼 100이 이렇게 두는 수가 좋은 수거든요. 그럼 이 형태에서는 여기를 두면은 이걸 끼우고요. 여기 둘 때 단수 따내면 단수 이을 때 이렇게 젖혀요. 그러면 이제 100이 막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여기를 두면은 100이 이거 단수 친 다음에 이렇게 밀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두는 것도 한 판에 바둑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흙이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막는 수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늘면 이렇게 날짜가서 다 베개 모양을 지우면서 흙이 살아버리고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넘어서 이 귀를 갖다가 다 도려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쪽에서 피해를 입은 거를 이쪽에서 만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날짜를 두면은 여기도 지금 100이 못 살아있고요. 그러니까 흙은 이쪽에 근거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형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죠. 이렇게 두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들 여기를 이걸 두면 이렇게 붙이는 수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기 두고 이거 둘 때 근데 이때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이걸 둘 때 여기를 갖다가 100이 이렇게 내려빠져서 오히려 어떻게 두는지 물어보는 수가 또 있어요. 이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끼우게 되겠죠. 여기를 그럼 단수치면 이거 두고 따내면 여기 단수치고 이을 때 이으면 이렇게 뛰게 되는데 그러면 이 돌이 호구쳐져 있는 거하고 여기 이어져 있는 걸로 되면은 이건 당연히 100이 이득받죠. 무조건 이득받죠. 여기 빠져있으니까. 그쵸? 이걸 노리고 두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붙이면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쏙 빠지는 수가 상당히 좋은 수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흙을 괴롭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이게 싫어가지고 여기서 귀찮아 귀찮아 그냥 넘겨주고 그냥 말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두시는 수가 또 나와요. 근데 이거는 여기 넘으면 너무 큽니다. 이게 소목도 아니고 화점에서는 이렇게까지 넘어가면 집으로 너무 많이 손해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괜히 여기 위에 가서 오히려 백안대 집을 너무 많이 뺏기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두는 거는 너무 집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옆구리 붙이면 뛴 다음에 여기 붙이면 이렇게 내려 빠지는 수가 좋은 수다. 이게 엄청 좋은 수예요. 이 수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두고 아까적으로 얘기했지만 끼우는 게 좀 손해잖아요. 그럼 이거 치받고 여기 둔 다음에 이렇게 늘면 이거는 여기를 찝어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둬가지고 또 더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귀는 귀대로 지키고 별은 변대로 지키니까 백이 괜찮죠. 자 그래서 두는 수가 뭐냐면 위로 붙이는 수입니다. 이 수가 이제 흙에 좋은 수인데 여기를 붙였을 때 그냥 이렇게 넘어가자고 하면 이거는 흙도 예 뭐 여기 끝내기는 당했지만 단수 쳐서 막는 자세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흙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 정도 당해주는 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백이 욕심을 부리죠. 이걸 젖혀서 막으면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넘어가서 최대한 여기를 챙기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이 형태의 핵심인데 여러분 여기서 흙이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흙이 잘못둔 게 전혀 실수 같지 않은데 실수한 거 그게 뭐냐면 여기를 눌러 막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부분 이 실수를 하시는데 여기서 이거 막으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저촌인데 어떻게 이걸 안 막죠?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두라고요? 이건 단수 맞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럼 뭘 잘못돌냐? 흙이 여기 삼삼을 응수타진을 지금 딱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찬스예요. 이 찬스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를 두면 이쪽을 막으면요. 이건 젖혀서 당연히 이거 된 다음에는 이렇게 막으면 아까하고 완전 다르죠. 왜냐면 단수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이렇게 두면 똑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여기 잡히고 이것도 잡혔으니까. 근데 이게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 이게 공짜가 되는 순간에는 여기를 잇는 게 아니고 이걸 끊겠죠. 따내면 이거 막아서. 그럼 아까 전에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런 형태가 있었죠.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여기를 밀면 이거 넣는 게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삼삼을 팠잖아요. 이거 아까 제가 흙이 괜찮다고 그랬죠. 이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여기를 지금 막고 이걸 젖히는 거 공짜로 했다. 그러면 이걸 눌러 막은 다음에 단수치면 이걸 밑으로 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수순이고요. 그러면 100이 이게 싫어요. 그럼 이렇게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넘겨주는 게 싫으니까. 그러면 막아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넘겨줄게요. 넘겨주면 뭐가 다를까요? 엄청나게 다른 게 아닌가. 여기를 삼삼을 이걸 넘어간 다음에 삼삼 뒀을 때 백이 여기를 있는 수가 이상하죠. 이거는 흙이 이렇게 두면 살았잖아요. 그러면 수순을 바꿔서 볼게요. 여러분. 왜 이런 마술이 생겼는지. 지금 여기를 뒀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이렇게 둔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거 삼삼 두면 어떻게 두시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한 칸 뛴다든지 이렇게 난리자를 둔다든지 해서 이걸 잡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죽었죠, 이거는. 살 수가 없는 모양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 두니까 여기를 이은 꼴이 된 거예요. 백이 여기 있는 장면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이을 수가 없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은 꼴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여기서 이거 두고 여기를 두면 이거 빠질 때는 이거 눌러막는 게 엄청 특이해요. 그럼 이거 두고 이거 둬서 이으면 이거 지금 들여다봐서 여기서 다 깨버리면 이쪽에서 이득 본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백이. 자, 그래서 수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붙이고 젖힐 때는 여러분 무조건 여기 삼삼을 두셔야 돼요. 그러면 쉬워요. 이게 어려운 모양이 아니에요. 이거 단수치면 어떻게 둘 거야? 그럼 넘으면 돼요. 이거 두고 이거 두고 여기는 부서졌어도 이 귀를 차지하면 흙이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두면 이것도 생각을 해야죠. 이렇게 두는 수도 있을 수 있죠. 이건 여기를 끊으시면 됩니다. 이거 쉽습니다. 아주. 끊으면 됩니다. 빵따냄 주고 여기 넘으면 돼요. 야, 빵따냄 주면 나쁜 거 아니야? 안 나빠요. 흙이 여기 귀를 차지해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둬튼다면 이거 막지 않고 흙이 익어뒀을 때 그러면 백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둘 데가 없네? 여기를 두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거는 이거 막으면 돼요. 이것도 넘겨주면 됩니다. 넘겨주면 이 교환이 엄청나게 득이에요. 나중에 이거 젖히는 게 선수고 이렇게 입구 짜두면 귀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차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젖혔는데 이걸 둔다. 그러면 백의 입장에서는 이걸 늘 수밖에 없어요. 늘면 여기를 막을 때 이걸 단수 쳐서 넘는 게 아니고 백이 그냥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럼 흙은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이 형태의 거의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밑으로 저공빙했을 때 위로 붙이는 수는 좋은 수입니다. 그런데 이걸 젖힐 때 어떻게 둔다고 막으면 절대 안 돼요. 막지 말고 삼삼을 센터링 가는 게 이 형태의 기본인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시면 이 이선 변칙수에 그냥 끊임없이 당하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외로 이선 왔을 때 흙의 대응책이 쉬운데요. 이 수만 아시면 돼요. 붙여놓고 여기 두는 수 이 수만 아시면 하나도 어려울 거 없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넘으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 넘으면 끼워 있는 게 딱 수순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끊기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단수 치고 이을 때 한 점 잡으면 여기는 이렇게 해서 한 점 잡히더라도 이거 잡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쪽으로 두면 여기 둘 수 있죠. 이때는 여기 단수 하나를 꼭 끊으셔야 돼요. 단수 하나를 끊어놓으시고 여기 두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꾹 막아도 됩니다. 막으시면 여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수 치고 이렇게 잡아 놓으면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게 여기를 나중에 여기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여기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이렇게 받아야 될지 이렇게 받을지 정해야 되는데 후수가 돼요. 그럼 이거 내려 빠지는 것도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그냥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이 자체로 별로 한 게 없어요. 끝내기가 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손을 뺐다 그러면 여기 막는 게 선수가 됩니다. 여기 콕 찝는 게 단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막는 게 선수면 이거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날짜 가면 여기는 지금 흙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넘어가는 건 끼워 이어서 배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거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점에서 절대 막으면 안 되는 변칙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상대방이 바로 돌직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 그런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요즘 많이 두는 수가 여기 붙이고 이렇게 두는 수 많이 두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날짜 둘 수도 있고 높이 둘 수도 있고 귀를 지키기 위한 수니까 프로들도 많이 두고 예전에는 이것 좀 두면 별로라고 했었는데 요즘 프로들이 많이 두니까 다들 따라하신단 말이에요. 옛날에 하수 정석인 줄 알고 또 두면 삼삼 들어가는 맛이 또 나쁘니까 하수들은 두면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보통 여기를 지키거나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오는 것도 사실 좀 그런데 이거보다 더 여기를 아예 파고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이거 둘 때 여러분 잘못 받으시면 쫄딱 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변칙수인데 일단 의도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요수에 걸려드는 거는 일단 열받아가지고 바로 막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실수 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하다보면 그래요. 뭐든지 이제 다 사람들이 똑같죠. 심리적으로 왔을 때 일단 막고 싶죠. 막아서 잡고 싶어요. 안으로 가두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이걸 서두르시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여기서 삼삼을 딱 이렇게 뛰어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 와서 이거 지금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이거 지금 넘겨주는 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상황 자체가 여기를 둘 때 이걸 늘 수밖에 없는데 늘면은 여기를 쏙 올라가요. 그럼 이거 이을 때 뚫어가지고 한 점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뭐 100이고 이을 때 이렇게 뛰어버리면 완전히 껍데기만 남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갖다가 끊기지 않는다고 여기를 이었다가는 이거 나와서 끊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100이 작살나죠. 이거는 다 죽었어요. 이거 두고 이렇게 뛰면은 이런 식으로 뛰면 여기 끊는 거하고 여기 막는 게 맛보기이기 때문에 100이 도저히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이거는 초반에 바둑이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경우인데 이거를 방비하기 위해서 여기 뒀다가 이거 두니까 눈치채고 여기 두면 이거 넘어가가지고 이건 집으로 너무 손해라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겨요. 이쪽 갔는데 그렇게 돼? 그럼 여기를 두면 어떻게 될까? 이거 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곤란한데 여기를 들여다보는 순간에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수에 대해서 완전히 걸려든 거죠. 거의 이렇게 당하는 건 거의 꼼수 수준으로 당하는 건데 여기를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안 입고 여기 늘면 당연히 이거 끊어서 한 점을 잡는 순간에 살아버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한 상황이죠. 이렇게 황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이거 이어야 되는데 이거 젖혀버리면 이렇게 당한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서 일단 많이 당해가지고 그냥 흙이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두면 요 끝내기 한 것만 해도 거의 열 집을 한 거예요. 백이 이런 거 두더라도 그냥 흙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둬버리면 이 끝내기 당한 만큼 백이 손해본 겁니다. 거의 열 집 손해봤어요. 이렇게 드시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금기시할 건 뭐냐면 이거 붙이는 거 여기 붙이는 거는 두시면 안 됩니다. 똑같아요. 삼삼을 들어갈 때 대책이 없어요. 여기도도 여기도도 마찬가지로 삼삼 들어가면 대책이 없고 그러니까 어디를 둬도 삼삼을 들어가면 거의 대책이 없는 상황이 나온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다른 수를 찾으셔야 되는데 가장 감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두면 귀를 지킬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두면 백이 이렇게 흙이 이렇게 날일자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눈목자로 좀 더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일자로 나가는 거하고 눈목자로 나가는 거하고 느낌이 좀 많이 다른데 여기 눈목자로 나가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럼 이걸 붙이게 되면 한 점 잡으려고 두는 거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쏙 끼워요. 이쪽을 치면 이어서 뚫는 거하고 여기가 맛보기니까 별로고요. 이쪽을 둬야 되는데 이걸 잊고 이걸 잡을 때 이거 들여다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뛰면 백은 여기를 차지는 했습니다만 완전히 싹 둘러 막히는 그런 자세가 되기 때문에 흙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당하기 싫다고 만약에 이쪽으로 오면 이게 뛰어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거령 뒀다. 그럼 여기를 나중에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이런 식으로 하나 뒀다고 칠게요. 이렇게 두면 이게 둘러 막혔잖아요. 둘러 막히면 여기가 올라서고 여기 저치는 사활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 둘러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흙이 좋아요. 여기 두고 이거 둔 순간에 뭔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막히기 싫다고 이런 식으로 두면 이렇게 두 칸 벌려버리니까 그리고 이건 언제든지 나중에 여기 두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 두면 여기 다 집입니다. 백집이 싹 뺏긴 거죠. 싫은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가장 감명하게 둘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런 장면에서 일단 첫 번째는 집을 뺏기지 않겠다. 난 여기 집을 뺏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지키는 수가 있지만 이거보다 사실 이렇게 붙이는 수가 좀 더 더 현명한 수예요. 그럼 이걸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 되게 안 좋은 수 같이 보이는데 이 수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삼삼을 뒀다. 그러면 늘어요. 안쪽으로 두면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는데 지금은 여기 그냥 사는 거는 너무 작아요.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든지 해서 이 두 점을 공격하면 여기를 살려준 것보다는 이쪽에서 얻는 대가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철벽으로 막혔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늘고 싶습니다. 그런데 느는데 이거는 젖힐 수가 있어요. 끊으면 밀고 둬서 백이 내수 흑이 세수니까 이거는 백이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흑이 당연히 이상하죠. 흑이 여기를 둘 수가 있어요. 이거 이유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렇게 입구자 둬가지고 이거 두면 벌써 갇혔잖아요. 그럼 살려고 여기를 뛰면 이거 두고 또 뛰고 이런 모양은 짤록이라 그래가지고 짤록집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이렇게 붙이면 이건 몇 발짝 못 나가는 거죠. 계속 이게 옥집으로만 가야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백이 여기서 이거를 이콧자로 붙이면 흑은 이쪽을 이게 삼삼 둔 다음에 죽으면 안 되니까 이걸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두면 이렇게 날일자 두게 되고 백은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늘면 됩니다. 늘면은 벌릴 때 이렇게 다가서면 여기 귀는 그대로 지키고 이쪽은 이쪽대로 또 압박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백이 흑이 이게 싫어가지고 이쪽을 벌리면 이쪽을 압박해서 귀는 그대로 차지하고 곧마루 지금 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여기를 붙이는 수가 의외로 굉장히 좋은 수예요. 이거 붙임으로 인해가지고 흑이 다음에 들 수 있는 수가 몇 가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사는 수 이게 초반이 아니고 중후반이면 오히려 흑이 사는 게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초반이라 이런 식으로 왔을 때 흑이 이 두 점이 오히려 공격당하는 게 더 나쁘다는 거죠. 너무 극초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싫어요. 이렇게 이렇게 뒀어요. 가령 이거는 이렇게 뒤로 막으면 결국은 똑같아지는 건데 여기 늘면 이거 느는 거랑 여기랑은 맛보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를 두면 이쪽을 다가서서 이걸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의 맛보기로 지금 공격할 수 있으니까 흑이 굉장히 바빠진다는 거죠. 쓸데없이 지금 바빠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흑은 어떻게 두느냐 여기를 둘 때 안 건드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건들고 그냥 이렇게 벌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기를 뒀어요. 근데 이걸 벌렸어요. 그럼 여기 교환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지 백도. 그건 아니죠. 여기 돌이 있으면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수법이 있잖아요. 그럼 백이 이렇게 벌렸다. 그러면 여기를 두고 이거 둘 때 이렇게 살아버리면 알차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이 뭐야 이걸 여기를 두면 살아버리니까 그럼 이렇게 막아야 되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막아서 두면 흑이 손을 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응수타진이 좋은 응수타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를 둘 때 당장은 여기 둬서 이쪽에 흑이 줄동하는 걸 막을 수는 있지만 흑이 이 교환만 해두고 그러니까 이거 득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 두고 그냥 이렇게 벌리면 사실은 이 교환이 흑이 응수타진이 성공한 게 돼요. 그래서 여기 여기 두는 수보다는 다른 수를 두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수가 좋을까요? 이럴 때는 여기가 정수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흑이 손을 빼는 게 좋아서 그냥 응수타진이 된 거다. 백은 이 장면에서는 여기를 나릴자에 가서 흑이 이쪽을 두 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를 두면 이쪽을 둘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를 이렇게 늘어버린다든지 해버리면 이게 그냥 통으로 다 죽기 때문에 너무 커요. 그렇죠? 대학수가 된 거죠. 이 수가. 여기를 늘었는데 이쪽 가서 여기 둬서 죽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를 두는 순간에는 무조건 여기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삼삼들어가면 살수는 있어요. 자 근데 이때가 중요한 건데 여기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늘면 이걸 둬서 여기를 집고서 이게 끼우는 게 있으니까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둬도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면 요 지금 돌의 위치가 좋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흑이 양쪽을 다 둔 거야. 이쪽도 두고 여기도 다 지금 집을 파고 이 상황에서는 여기를 두셔야 돼요. 그럼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젖히면 이걸 젖혀서 응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젖히면 이거 두고요. 이걸 둘 때 이렇게 빠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여기 두면 이어서 이거 두면 이어서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엄청 당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될 때는 여기를 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막고 여기를 두면 이렇게 젖히시는 게 정수입니다. 그럼 늘면 이어서 여기가 돌의 위치가 한 점 잡고 돌의 위치가 좋죠. 넘어가는 건 흑이 좋지만 백도 여기 날릴 짤 도서 이쪽을 치했기 때문에 전혀 나쁠 게 없어요. 이쪽을 가면 손을 빼면 되죠. 여기는 삼삼해서 좀 당했지만 이쪽에서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백이 전혀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흑은 이게 싫어서 어떻게 둬요? 이걸 넘어야 되거든요. 그럼 붙여요. 받을 때 단수 이거 둘 때 협공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게 빠지는 게 사활이 걸려있어서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두 칸을 둘 수도 있고 아예 이렇게 한 칸을 둘 수 있어요. 이 한 칸을 두는 건 장점이 뭐냐 이걸 뛰면 여기 있는 게 거의 선수죠. 이거 살아야 되니까 이쪽을 아니면 이런 거 둬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있는 게 거의 선수성이기 때문에 이쪽을 받아야 된다는 거 여기도 이거 이거 두면 흑이 죽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를 왔을 때 흑이 이걸 뛰면 백이 이어서 여기를 두고 이걸 받을 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삼삼두로는 막고 이거 두면 붙이고 단수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딱 압박을 하시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흑이 이렇게 누른 거는 약간 무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붙이면 그냥 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여기를 이으세요. 이거 두면 여기를 입고 짜가면 이게 죽습니다. 흑이 이거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를 삼삼 판 다음에 여기 다가서면 흑이 거의 이걸 이렇게 잡아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넣어서 귀는 파였지만 이쪽에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은 거죠.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나는 이거 좀 복잡해.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되시면 그냥 이렇게 받는 게 정수인데 이걸 받으시면 그냥 흑이 이렇게 벌려서 이게 나중에 계속 찜찜하다는 거 그럼 하나 더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형태에서 흑이 이걸 갖다가 벌렸는데 백이 여기를 둔 꼴이에요. 물론 이건 좀 악수입니다. 흑이 이게 좀 악수긴 한데 이거는 이 장면에서 여기를 뒀을 때 이렇게 두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를 둔 꼴이니까 약간 당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걸 들어올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두시는 게 좀 더 좋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입구자 두는 수도 있는데 이거 입구자 두는 건 삼삼파고 똑같이 진행이 됐을 때 여기를 넘는 게 아니고 흑이 이걸 두게 되죠. 그러면 이거 두고 이렇게 되면 이 돌의 위치가 이 날일자보다 좀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당한 모습이죠. 그래서 백이 이 장면에서 적당하게 압박을 해야 되는데 적당한 수가 바로 이 수다. 그러니까 삼삼 둘 때 이거 두면 넘더라도 이거 젖혀서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걸 흙이 넘게 되면 붙이고 단수 친 다음에 이렇게 압박을 하세요. 그럼 여기 있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있어서 안전하면서도 흙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말 실전에서 당하면 너무 심한 그런 수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수가 은근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모르신다면 오히려 당하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전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냥 평범하게 지금 포석을 시작을 했는데 걸치는 방향을 여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이쪽으로 여기를 걸치는 거죠. 이걸 걸쳐서 이때 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붙이고 이렇게 두면 이렇게 벌리고 이것도 있는데 이거보다 여기를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막상 이거 붙이고 이거는 중복같이 보이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 돌이 놓이면 이쪽이 좀 약해서 흙이 이걸 두면 여기가 뭔가 좀 허술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두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걸쳐서 여기 집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싫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를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렇게 붙이고 당연히 여기를 둘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여기를 붙여서 이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둘 때 마음속으로는 아우 이거는 너무 고마운데 나는 이거 너무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벌려서 뭐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거 두고 여기 둘 때 이렇게 벌려서 아우 나 이거 너무 자세가 좋아서 땡큐인데 왜 이렇게 나를 좋게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상대방이 기습적으로 여기를 막으면 이거 어떻게 둬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백이 그 이쪽에 돌이 하나 있을 때 이쪽에 돌이 있을 때 굉장히 유용한 수법입니다. 그래서 흙이 받는 방법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백도 어떻게 둬야 되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모르시면 망해요. 굉장히 초반에 고전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두고 이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을 때 처리 방법이 단수 치는 것까지는 무조건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때부터인데요. 자 일단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있는 거 끊어잡히면 안 되니까 근데 있는 거는 여기를 끊습니다. 이걸 끊었을 때 흙이 이쪽에 백돌이 있는 게 굉장히 흙한테는 불편하죠. 원래도 이거 없어도 좀 나쁘다는 건데요. 이거 두면 이거 밀어가지고 두 점머리는 맞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를 두면 만약에 두 점머리를 이렇게 두들기면 한 칸을 뜁니다. 그러면 여기 또 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죽겠죠. 이렇게 가볍게 안 되겠고 늘면은 밀고 둘 때 쉬우면 다 죽었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그러면 끊었을 때 단수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밀고 나가서 이거는 여기 벌릴 자세가 벌릴 곳이 없어요. 벌릴 곳이 그나마 있으면 좀 나은데 벌릴 곳도 없는 상황에서 자꾸 밀면 말이 안 되죠. 좁아요. 그리고 베개 모양은 너무 좋아집니다. 좌변의 백 모양은 집이 몇 집 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되니까 이거는 좀 괴롭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는 여기를 잇는 거는 아주 안 좋은 수. 이거는 진짜 끊었을 때 거의 대책이 없다. 절대 두시면 안 되는 수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어깨를 짚어서 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두고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늘어버리면 여기 또 미는 게 선수거든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집은 다 뺏기고 좌변도 다 뺏기고 답이 없는 거죠. 그럼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여기를 이렇게 있는 수예요. 이 있는 수를 두면 어떨까요? 그러면 백이 여기서 이걸 단수 쳐가지고 이렇게 한 점을 잡는 거를 바로 두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작은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흑의 입장에서는 손을 뺄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단수 치더라도 이 교환을 백이 굳이 미리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기를 벌리면 됩니다. 그런데 벌릴 때 흑이 그럼 이거 안 죽네? 이렇게 있는 거는 모양 자체가 너무 여기가 흑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흑돌이 없는 상황에서는 너무 무겁잖아요. 이런 거 한 대 맞으면 이런 거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가서고 계속해서 압박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건 뭐 진짜 비능률의 극치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 점 안 죽으려고 이렇게 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지금 바라고 백이 둔 거거든요. 여기 두면 이거 막는 게 아니고 막으면 이렇게 벌릴 수가 있으니까 흑이 자세가 잡혔죠. 어느 정도 이거는 여기다가 서고 이거 이럴 때 이렇게 쏙 늘어버리면 모양이 진짜 완전 테트리스 모양으로 꽉 막혔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 돌이 있을 때는 이거 거의 최악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 절대 두시면 안 돼요. 최악의 그림이다. 그러면 여기를 잇고 이걸 뛰게 되니까 바퀴가 애매하잖아요. 흑의 입장에서는 이거 날짜두면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를 끊어잡으면 됩니다. 이거 잡으면 모양 자체가 별로잖아요. 또 이쪽 뭐 받아야 되는데 팩도 그냥 이렇게 뛰어서 받아주면 여기 실리가 스무 집이 넘어요. 오히려 여기를 끊어잡는 게 아니고 가만히 놔두는 게 흑이 받기가 엄청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 여기를 만약에 받았다 라고 하면 흑의 입장에서는 그냥 손 빼야 돼요. 손 빼던지 다른 수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흑이 아까 전에 여기 빠지면 어떻게 둔다고 했어요. 이거 두고 이렇게 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서 여기서 좋은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지 이 형태를 타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수를 모르면 절대 타계가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여기를 붙이는 수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 변칙수에 대한 타계책이에요. 이 수를 나 이거 자신 없는데 그러시면 못 둬요. 절대 절대 여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 수만 아시면 이 모양을 타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붙였다. 위로 젖히면 늘어요. 그럼 약점이 있으니까 이거 끊어잡으면 여기를 끊어가지고 그렇죠? 이거 한 점 잡으면 타계가 됐죠. 그럼 여기를 이었다. 그러면 그때 빠지면 여기 지금 들여다보는 수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붙여놓고 이렇게 늘면 여기가 타계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형태의 핵심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밑으로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맞춰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맞춰치는 게 이으면 어떻게 돼요? 이을 수 있잖아요. 이으면 여기로 올라서야죠. 날짜두면 빠져서 타계가 딱 됐습니다. 만약에 이쪽을 이렇게 끊어잡자고 하면 그럼 단수 치고 따낼 때 이건 지금 여기는 늘겠습니다. 따내는 것보다 느는 게 정수죠. 어차피 공간이 없으니까 그럼 이거 밀고 지금은 여기를 이렇게 껴붙일 수도 있고요. 젖혀서 이런 식으로 꾹 눌러 막을 수도 있죠. 모양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껴붙인다. 이거 두고 만약에 막으면 이때 여기를 갖다가 단수 치면 이건 잊고 여기 두면 빠지고 여기 밀고 들어가는 것과 끊는 것과 맛보기 그죠? 완벽하죠? 그러면 여기를 끊는 게 제일 무서워요. 사실 그럼 늘어요. 이거 두면 이때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걸 끊으면 이걸 잡고요. 여기 두면 이걸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이걸 따내게 되고 백이 여기를 갖다 늘게 되고 완전히 바꿔치기인데 이건 이렇게 씌우면 바꿔치기예요. 그런데 이 바꿔치기는 이걸 날일자 씌우면 이거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씌워가면 여기를 잡는 것과 이쪽을 버리는 건데 서로 떨립니다. 굉장히 이건 백도 둘만하고 흙도 짭짤하거든요. 그래서 둘만한 건데 문제는 흙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떨리면 여기를 위로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막는 수가 가능합니다. 막으면 따내야 되잖아요. 이때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단수를 콱 치는 수가 있죠. 그럼 이게 호구가 되면서 단수를 치니까 자세가 좋죠. 만약에 이으면 이거는 밀고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정리하면 깔끔합니다. 이 수순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위로 단수 친다. 아까같이 바꿔치기가 부담스러우면 이쪽을 이으면 이건 단수 치고 잡으면 축이잖아요. 아까같이 뚫고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못두겠죠. 이걸 단수 칠 때 따내면 이걸 두잖아요. 만약에 여기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따내면 돼요. 여기를 따내면 이걸 끊고 따낼 때 단수 쳐서 이쪽은 좀 빵빵 따내지지만 여기가 대책이 없죠. 축으로 잡히니까 흙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붙이고 밑으로 대책을 맞춰치는 게 꼭 필요하고요. 이거 잊잖아요. 잊을 때는 여기를 올라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을 받으면 이걸 내려빠져서 모양을 정비하는 거고 여기를 끊어잡으면 이걸 밀어가지고 모양을 정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백이 여기서 이 정석 선택을 했을 때 흙이 여기를 방비하는 방법이 제일 안 좋은 게 여기 잊는 수예요. 잊는 수는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여기를 잊는 수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내려빠지는 수를 두시면 이바둑은 참 앞으로 힘들어진다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되고요. 여기를 넣는 수를 또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넣는 거는 끊겼을 때 막상 둘 데가 없어요. 이거 둬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밀고 두고 이렇게 입구 짜둬서 모양을 갖추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둬 주면 좋은데 여기를 밀 때 대책이 없어요. 이걸 두면 끊어버리거든요. 여기를 그럼 이거 둘 때 이렇게 늘어버리면 이게 막상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뛰면 여기에 사활이 걸려가지고 이거 밀어도 막아요. 지금은 모양이고 뭐고 없어요. 그럼 이게 사활이 걸리니까 후수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후수가 돼서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쌍잎을 둔다든지 하면 여기는 쌈비 뜨고 살았는데 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밀리는 수 때문에 잘 안 둡니다. 그러니까 밀린 다음에 만약에 이걸 두 젓머리를 자신 있게 젖히면 끊어버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거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흙이 이렇게 늘면 그때는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둘 때가 뻘쭘해요.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이거 느는 수는 끊겨서 별로 안 좋다. 이거 두면 민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흙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 지금 밀림당하는 걸.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만약에 둔다. 이런 거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냥 여기서는 이거 이으면 안 돼요. 이거 두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호구 치시는 게 정수죠. 여기를 지켰다고 하면 호구가 좋은 수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끊으면 지금은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돌이 하나 여기 안에 돌이 하나 있기 때문에 중복의 느낌이 있어서 이건 별거 없어요. 날짜 가시면 흙이 좋은 거예요. 이 형태는 여기를 이을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여기 좀 가볍게 처리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날일자 두는 수가 좋습니다. 가볍게 처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날일자 끊으면 그냥 늘고요. 뭐 이런 데를 이렇게 두면 손을 빼고 이렇게 이게 가장 편하실 수도 있어요. 두실 때 나는 좀 편하게 두고 싶다. 날일자를 선택하세요. 그럼 이거 끊고 늘고 받으면 손 빼면 됩니다. 여기는 가볍게 처리하는 거죠. 나는 여기를 좀 잘 두고 싶어. 그러면 그냥 이으셔야 돼요. 이거 둘 때 옆구리 껴붙이는 거 이거 잊지 않으시면 이 형태에서는 당하실 일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전 속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옆구리를 붙이지 않고 위로 붙여가지고 이걸 눌러놓는 수를 두는 이유가 흑이 아까 같은 우영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게 한 점을 살리겠다는 이 유혹이 엄청 강요하기 때문에 이걸 늘게 되는데 이거 당해서 이거 당해가지고 곰마가 되는 게 초반에 쫄딱 망하는 거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여러분 당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둑 쓰다보시면 상대방이 무대보로 나올 때가 있어요. 사실 이게 제일 무섭다는 거죠. 원래 그냥 바둑 말고도 무대보인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지금 들어왔는데 이렇게 지금 입구자로 두는 경우가 이런 분들 많아요. 의외로 이거 두면 의외로 여기서 망하시는 분들 많아요. 나갔다가 두 점 머리 어떻게 나갈 줄 모르는 거니까 이거 이거 맞으면 어떻게 두지? 한 번도 이걸 갖다가 생각을 안 해보고 있다가 당연히 여기를 이렇게 붙이면 끼우는 거라든지 이렇게 느는 거라든지 이런 거 한참 어디서 배우셨는데 상대가 이렇게 둘 거라고는 진짜 예상도 못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이렇게 두는 건 어떻게 두는 건지 아시죠? 이런 상황에서는 끼우면 위로 치시면 이거 늘고 이렇게 두면 실리를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백이 실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두는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바로 끼울 경우에 축이 유리한 경우에 두는 거죠. 축이 불리하면 절대 못 두는 거고 축이 유리할 때만 백이 둘 수가 있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끼우면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막는 게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같이 두면 실리를 다 뺏기기 때문에 이거 두고 이 한 점을 버리고요. 이렇게 이어버리는 거예요. 잡을 때 이렇게 날짜를 둔다든지 그래서 이쪽의 모양을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 한 점 버리고 이런 식으로 두셔야지 이걸 가지고 아까 같이 여기를 이었는데 이렇게 늘었다가 이렇게 지금 당하셔가지고 또 이거 두면 여기 들여다보고 이거 이었 다음에 밀어버리면요. 흑의 모양이 중복이에요.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위로 친 다음에 이렇게 막는 게 정수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이거 둔 다음에 이으면 이렇게 손을 빼잖아요. 만약에 손을 빼면 여기를 붙여가지고 이거 둘 때 이렇게 강력하게 패를 만드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백이 받아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생략하시고 여기를 잡는 거 생략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뒀다. 그러면 이거 붙이고 호구쳐가지고 패로 천지 대패를 만드셔서 백을 박살내는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도 꼭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요건 제가 또 다음번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 여기 입구자 두면 진짜 어떻게 둘까요? 막상 뒀어요. 자 나가려고 하는데 막았어. 젖히고 막 이런 거 끊는 거는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해보셔요. 이런 거 두면 죽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막아서 죽어요. 갈대가 하나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여러분 갈대가 여기서 이거 늘면 여기 이거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치받으면 여기 늘는 거밖에 없잖아요. 늘 때 이거 막으면 그냥 죽었습니다. 모양이고 뭐고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어있는데 무슨 모양이고 뭐고 어딨어. 아니 사석 작전하려면 요 돌이 위로 단수쳐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죽어버리면 이게 숙주라서 이게 사석 작전이 아닌 거죠. 이런 게 막 썩어있는데 돌이 그죠? 이거는 엄청 큰 거예요. 사석 작전이 된 게 아닙니다. 이건 전혀.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형태에서 여기서 이거 밀고 나가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죄. 상대방이 무대뽀로 도는데 무대뽀로 무대뽀로 도가지고 망아지는 거야. 무대뽀인 사람한테는 무대뽀로 하시면 안 돼요. 무대뽀인 사람은 살살 약 올려가지고 이겨야지. 약 올려가지고. 그냥 갖다 대고 야이씨 너 무대뽀니까 나도 무대뽀로 나갈래. 그러면 상대방한테 말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아시면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서 야 이렇게 쉬운 거였냐? 정말 쉽습니다.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를 붙이시는 겁니다. 이거 잘 모르셔서 당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 하나만 하시면 요 무대뽀 전략은 요 무대뽀 전략은 거의 뭐 통과시키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즉시 그냥 되는 겁니다. 막으면 이게 끊으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쉬워가지고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릴 때마다 좀 민망할 때가 많은데 이게 지금 아시면 되게 쉽거든요. 요거 좀 어떻게 둘까요? 일단 끊으면 일단 끊는 거 자체가 머리가 아프잖아. 지금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둬도 돼요. 사실은 이거 두면 폐는 지금 폐감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입고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이제 늘면 모양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모양이 좀 이상해서 이건 잘 안 둡니다. 이건 흙은 뭔가 좀 타기가 될 것 같고 이렇게 띄워도 이렇게 두시는 거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빈상각은 진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두는 거고요. 이런 장면에서는 이거를 주고 끊는 겁니다. 끊으면 그러면 만약 이렇게 늘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늘기만 바란 거죠. 여태껏 단수 치고서 뚫는 거예요. 이게 수순이에요. 단수 치고 뚫는 겁니다. 나가면 따라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 두는 거는 단수 치고 따는데 이상하죠? 여기 완전히 갑자기 여기 붙어있는 이거 입구자가 완전히 지금 고목나무에 매미 붙듯이 붙어가지고 아스팔트에 껌딱지라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망했죠. 그게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는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늘거든요. 이렇게 늘어도 지금 나쁘진 않은데 효과적으로 두는 방법 단수 치고 뚫어서 강력하게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두면 이어버리는 거예요. 끊으면 나가고 이렇게 따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집이죠. 엄청 잡잘하죠? 여기는 삼삼이 비어있어서 집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는 딱 끊었다 이걸 옆으로 늘었다 이거 치는 겁니다. 치고 이거 두면 박살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지금 장면은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끊었을 때 단수 치고 이렇게 늘면 어떻게 둘까요? 축이잖아요. 이거 두면 여기 둬서 축이거든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걸 한 점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또 뚫고 나오는 거 이거 막는 거 이런 거 두잖아요? 그럼 이거 막으면 대책이 없어요. 껍데기만 남았죠. 껍데기만 남았어요. 이런 거 또 하기 전에 또 이런 거 날카롭게 또 이런 거 선수하시면 또 이거 집으로도 특이해요. 이렇게 두면 껍데기만 남았죠. 이상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를 잡은 다음에 이거 두고 그럼 이거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막 이런 식으로 미끄러져가지고 이거 한 점하고 이거 한 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100이 한 점 잡은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이렇게 있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이게 좀 더 낫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고 이거 둘 때 이렇게 따내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오더라도 여기를 날일자를 가든지 이거 붙이는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모양이 너무 궁색해. 이쪽 모양이. 그러니까 100의 빵따름이 훨씬 더 좋은 거죠. 붙일 때 이거 안 두면 젖혀버리잖아요. 이게 너무 궁색해. 그러니까 이거 당하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날일자에 가는데 100이 받아주냐. 안 받아주죠. 이거 가버립니다. 이거 두면 이렇게 두 칸 벌리면 그만해요. 100이 좋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되게 쉬운데요. 붙이고 끊는 수로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요 무대보에 그냥 당황하셔가지고 이걸 밀고서 막 이거 젖혔다가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이런 거 두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걸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우 나 이런 게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시는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수는 이거 둘 때 이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건데요. 두면 젖혀 있고 이렇게 받아주면 이렇게 벌려서 요 한 점을 희생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모열을 갖추는 건데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거보다 그냥 여기를 붙이시는 게 가장 속이 편하다. 너무 두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요 방법을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 둘 때 제일 어려운 게 여기를 느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늘면 단수 치고 이걸 막으면요.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두 점을 버리는 거는 이건 뭐 두 점 잡아서 여기 또 맛이 있으니까 흙이 무조건 나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둘 때 이걸 단수 쳐요. 그럼 이을 때 끊고 이걸 늘어주면 여기를 늘어서 쉽습니다. 두 점 잡을 때 이렇게 장문 씌우니까 요 두 점이 줬거든요. 이건 100이 당연히 줬겠죠. 근데 흙이 이걸 이걸 둬요. 그럼 단수 치고 이걸 나가면 여기를 끊을 수가 없어요. 단수 치면 축이 되니까 그러면 100이 여기를 둬야 되는데 그때 이걸 잡으면 이건 여기 끊을 때 이거 두고 이렇게 따내면 밀어서 여기가 막상 다 죽으면 이거는 100이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여기가 다 지금 집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여기서 이거 두고 이거 둘 때 이거 끊은 다음에 여기 단수 친 다음에 넣는다. 그럼 이거 두고 여기 잡으면 그러면 여기 끊으면 아까 같이 잡히니까 이걸 이렇게 나가야 되나? 그럼 이걸 잇고 이거 둘 때 이렇게 두 점 여기 넉 점을 갖다가 두들기면 요 두 점 때문에 요 넉 점까지 지금 잡힐 것 같으면 이거는 모양이 이상하니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축이 지금 분리할 때는 여기를 막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 두면 어떻게 될까요? 넣습니다. 자 그러면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른데 100이 이걸 젖히는 순간에 흙이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 젖히는 게 축을 방비하는 거예요. 이거 두면 나가서 여기 두면 단수가 되고 그렇죠? 축을 방비하는 거예요. 여기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두 점이 잡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두는 거는 이거 젖혀서 끝장입니다. 이거 두면 이거 잡아서 이거 두면 나가서 장문도 안 되고 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늘면 흙은 밀어야 돼요. 근데 이게 위치가 소목일 때는 소목일 때는 두시면 안 돼요. 아까 전에 이거 두고 붙이는 거 그렇죠? 소목일 때는 안 돼. 근데 화점일 때는 쭉쭉 이렇게 나가면 여기 잡히고 이거 지금 버리고 여기를 갖다 뚫어버리면 이게 배기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처음에 이거 둔 다음에 여기를 뒀는데 이 돌의 위치가 화점이 아니고 이게 소목이면 그때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돌이 만약에 이게 왜 소목이냐가 중요하냐면 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뭐 충분히 가능한 거죠. 여기 두고 이거 두니까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된 때 이때 왜 여기를 잘 안 들어가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잘 안 들어갑니다. 이럴 땐 여기 소목일 때는 이거 막상 두면 바퀴가 엄청 가까워집니다. 이거 두고 끊으면 여기 늘면 아까 같은 상황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넘어가는 이게 위치가 화점이 아니고 소목이기 때문에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이건 얘기가 완전 다른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처음에 안 들어가고 어떻게 둬요? 이럴 때는 보통 이런 거 두잖아요. 이런 거 두다 보면 뭐 이렇게 뭐 여기 뒀어 뭐 이렇게 이거 다가오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없이 막 이런 거 뒀다. 그럼 이게 들어가는 게 강력하죠. 여기 두면 아까하고 다르죠. 여기 축머리가 있으니까. 축머리가 있으면 뭐가 될까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이거 둔 다음에 끊으면 늘었잖아요? 이거 둘 때 이렇게 막는 게 가능하죠? 자 여기를 이렇게 뒀다. 그러면 이거 단수 치고 늘면 이걸 그냥 잡아버리면 되잖아요. 이거는 축이 안 되죠. 백돌이 있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축관계가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는 여기를 상대방이 뒀을 때는 축을 잘 보셔야 되고요. 이게 화점인지 지금 소목인지도 잘 보셔야 돼요. 그거 안 보시면 여기 함부로 들어가셔서 두시면 안 돼요. 이 입구자가 오히려 강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건데 이런 모양은 너무 자주 늘어나오는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에서 여기 둘 때 이렇게 무대보로 뒀다. 근데 이 무대보를 뒀을 때 백이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거 두고 이렇게 위로 느는 수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화점에 있다면 단수 치고 막아버리면 그냥 이렇게 솔솔 솔솔 이렇게 나가주면 쫄딱 망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전서 자주 나옵니다. 네 여러분 눈목자구 침에서 삼삼판 다음에 낭패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변칙수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꼼수에 가까운 그런 수인데요.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시면 의외로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삼삼파고 속상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죠. 이렇게 벌려져 있을 때 보통 많이 나오죠. 여기 만약에 백돌이 없으면 이 돌이 없다 가령 이거 없고 이런데 이렇게 돌이 가령 있다 라고 하면 이건 얘기가 달라요. 삼삼팔 때 이쪽으로 잘 안 막죠. 대부분 여기 잘 안 막죠. 이런 경우에는 어디 두세요. 이쪽을 막는 게 아니고 이쪽을 막죠. 이거 두면 이렇게 이단저 쳐서 이 두 점을 잡아서 실리를 챙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죠. 그게 어떤 거예요. 바로 이쪽에 돌이 백돌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얘기가 완전 달라지죠. 여기서 갑자기 이거 뒀는데 이렇게 막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거예요. 이건 뭐 딱 보셔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 돌의 위치가 엄청 나쁜 데 있고 흙이 좋죠. 선수로 다 파버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장면에서는 여기에 돌이 있으니까 이쪽을 막는 건데 그럼 3, 3판 수가 이상하냐? 이상하지 않죠. 3, 3판 수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수이기 때문에 전혀 나쁜 수가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둘 수 있는 그런 수잖아요. 전혀 이상한 수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좋은 수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들어왔을 때 이쪽을 막았는데 이걸 둘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는 여기를 젖히는 수하고 이렇게 느는 수만 알고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를 젖히는 수하고 이 느는 수보다 이렇게 젖혀서 두는 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쪽에 돌이 있고 이게 집이 흙집이 여기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일 때는 여기를 젖히는 게 은근한 꼼수예요. 이게 이제 잘못 받으면 낭패보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냥 이렇게 두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거 두면 여기를 젖히고 이거 두면 단수 젖히고 이게 뭐 정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전혀 여기에 피해가 없어요. 흙이 삼산만 파고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물론 뭐 나쁘진 않은데 속상하죠. 이게 뭐야 이게 뭐 여기 간격도 이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중복 같은 느낌도 들고 여기는 여기대로 견고하게 흙이 다 지켜져 있으니까 흙은 뭐 부서질 염려도 없고 좀 짜증나잖아요. 솔직히 이런 경우에 이제 밑을 젖히는 밑에를 젖히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늘면 어떻게 둘까요? 이럴 때는 여기에 돌이 있잖아요. 그럼 밀어버립니다. 치받으면 젖혀 이었을 때 살아있고요. 문제는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또 받아야 되니까 후수가 되잖아요. 역시 싫죠. 자 이럴 때 여기를 젖히는 건데 이때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엄청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잘못 두셔가지고 망합니다. 이게 거의 꼼수가 섞여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이유를 한 번 살펴보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일단 어떻게 두시겠어요? 일단 여기 붙일 줄 아시면 상당히 잘 두시는 겁니다. 요 붙일 줄 아시면 이걸 잘 못하셔가지고 그냥 여기를 이걸 막고서 이렇게 넣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를 늘면 어떻게 둘까요? 배기 당연히 날일자 씌우겠죠. 그러면 다음의 수가 안 보여요. 갑자기 수가 수가 막혀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이렇게 두자니 이거 뭔가 좀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은 이상한 느낌이 들죠. 이거 찝는 것도 선수니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옆구리 붙이면 순할 것 같고 실제로 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실제로 수가 나요. 수 안 나는 것도 아니에요. 수가 납니다. 그렇다고 야 이거 이렇게 늘어야 되나? 그럼 여기 빠지면 어차피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붙이면 또 수가 나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여기를 젖히고 이거 둔 다음에 이거 넣으시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수. 그냥 순진하게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넘어갈 거로 생각하시는데 100은 절대 이렇게 안 둬줍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거 두면 무조건 여기 둬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 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수가 정말 난감하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거 두면 마찬가지예요. 날일자 씌웠을 때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안 두고 이런 걸 젖히는 거는 그냥 끊었을 때 뭐 방법이 없죠. 그러면 단수 치고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좀 수습하려고 근데 이거 다 두면 아까 전에 여기 흙이 젖혀있는 게 선수였는데 아까 전에 젖혀있는 게 선수여서 호구쳤었잖아요. 근데 이게 배기지금 공짜로 여기를 갖다 젖혀있는 거니까 백집이 더 많이 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상황 되면 흙이 이상한 거죠.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막고서 이걸 밀었잖아요. 그럼 이걸 젖혔을 때 어떻게 두느냐. 아까 제가 이걸 붙이는 수를 얘기를 했어요. 이 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둑을 좀 배우신 분들이 두시는 수인데 이거 두라고 여길 둔 거예요. 이게 이제 변칙수에 대한 대응법을 하시는데 꼼수에 대한 대응법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젖혀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돌이 있을 때 제가 이게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 돌 없으면 뭐 이렇게 돈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돌이 있을 때는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끼워 있잖아요. 그럼 이거 이어요. 이거 둔 다음에 여기 젖혀야 되거든요. 뭐 젖혀 이거 이어면 안 되죠. 이어면 이거 젖히면 사월이 걸리니까 호구쳐야 되는데 이걸 딱 잇잖아요. 그럼 여기가 집이 하나도 안 돼요. 호구자리 급수니까 이거 들어야 되는데 저 치고 이런 이 모양은 어떤 형태냐면 그냥 이렇게 백 이렇게 지켰다고 칠게요. 자 여기 지켰어. 그럼 여기가 얼마나 이제 뼈저리게 당하냐면 이걸 먹여 칩니다. 여기를 여러분 여기 먹여 치는 수를 아셔야 돼요. 그럼 딴 애죠. 그때 단수치면 살아야 되니까 이거 이얼 수는 없고 이렇게 둬야 돼요. 딴 애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 다 속된 말로 교지 되는 겁니다. 정말 벼락거지 되는 순간이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벼락거지인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거지가 돼 있어. 여기가 막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 안 당하려고 그나마 여기서 이걸 막았다. 그럼 이거 빠지는 게 선수예요. 예. 빠지는 것만 선수냐 젖히는 것도 저치면 어떻게 둬요. 막으면 있고 여기 둘 때 이건 여기 둬서 죽습니다. 이거 치받으면 이렇게 둬가지고 패도 안 나고 죽어요. 깔끔하게 다 죽었죠. 그쵸?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여기를 젖히면 이걸 둬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를 이어주나요? 안 이어주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젖혀버리면 벼락거지가 순식간이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기 패들로 가면은 이건 따낸 다음에 흙도 죽는 패라서 흙이 더 부담이 큰 거죠. 백보다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쪽에 돌이 있을 때 이거 붙인 다음에 이거 끼워 이어가지고 정석인 줄 알고 똑같이 이렇게 두시잖아요. 쫄딱 망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냥 망해 있는 겁니다. 자체로.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름 몰랐어. 정석인 줄 알고 뒀는데 변칙수에 대해서 제대로 받은 줄 알았는데 배석이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배석 하나 차이가 이렇게 사람 그 행마가 완전 바뀌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많이 당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느는 것도 안 된다고 그랬고 이거 붙이는 것도 안 된다고 그랬고 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쉽습니다. 어려운 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주의하실 거는 여기서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늘면 막지 못하거든요. 끊어가지고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백이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넘어가면 그 전에 이건 하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이거는 여기 다 집이잖아요. 훨씬 낫죠. 아까보다 비교가 안 되게 좋아요. 그죠? 여기서 이걸 젖히셨을 때 이거 늘기만 하면 세상이 바뀌죠. 이건 끊는 수가 있으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끊으면 다 죽으니까. 이거 이으면 여기 젖히고 이거 받을 때 이렇게 넘어서 다 집이에요. 전부 엄청 짭짤하게 낫죠. 그죠? 이거만 아시면 되는데 이거 잘 모르세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두 번째로 좋은 수고 첫 번째로 좋은 수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로 좋은 수는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이거 일단 막아요. 여기 둬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날일자 가면 됩니다. 이 날일자를 몰라가서 지금까지 그 굴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아까 같이 본의 아니게 꼼수에 걸려드는 거예요. 일국 꼼수. 일국 꼼수는 노골적이지가 않아요. 은근히 해가지고 상대방이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모르게 꼼수 쓰는 게 일국 꼼수예요. 뭐 삼국 꼼수 오국 꼼수는 노골적이지. 근데 일국 꼼수는 그렇게 노골적이지는 않거든요. 여기 날일자 가는 거예요. 이거 두면 밀어 올려서 여기 둘 때 끌어가지고 여기 여기 구멍 뚫리는 거하고 이거 잡는 거하고 막보기라 딱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둬야 돼? 백이 백이 이렇게 둬야 돼요. 이렇게 막으면 치받고서 넘으니까 여기 급수가 있어서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는 것보다 이렇게 두는 게 정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찝는 악수를 둘 필요가 없죠. 그냥 넘는 게 더 좋죠. 여기 아까 전에 찝었잖아요.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아까 전에 이거 붙이고 이렇게 늘어서 막고서 넘었잖아요. 이거보다 여기를 이거 두고 그냥 가면 이렇게 둘 때 여기 찝으실 거에요? 안 찝을 거 아니에요? 이거 넘을 거 아니에요? 이게 훨씬 낫죠. 그래서 이게 제일 좋으세요. 이 날일자 순만 아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수를 모르세요. 이거만 알면 되는데 이 알면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렵거든. 이수가 안 보이거든. 이거두면 밀어올린다. 그러면 받을 수가 없어. 여기 막는 거는 그냥 졌다 생각하면 돼 백이. 이건 꼼수도 안 돼. 이렇게 두면 진짜 박살납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거둬야 된다. 그럼 넘으면 손 빼야 돼요. 근데 이렇게 뒀을 때 백이 엄청 손해받냐? 손해가 별로 없어. 그냥 거의 정석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잘되면 대박나고 안 돼도 똔똘이는 치는 거니까 이런 건 기가 막힌 꼼수죠. 변칙수이기도 하고. 근데 언제 둬야 되냐? 아무 때나 두면 안 됩니다. 아무 때나 두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쪽에 뭔가 흙이 돌이 있으면서 이쪽에 집 모양같이 되어 있을 때는 이게 엄청 사용할 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내가 백이어도 알아두셔야 되고 흙이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대처하는 방법. 완전 다. 여기서 정석처럼 이거 뒀다가는 쫄딱 망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여기 박살납니다. 벼락거지 되는 거 진짜 한순간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실전서 너무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